한국국토정보공사 장흥군총 57m 72 은메달 황미루 익산시총 59m 54 은메달 이윤철 음성군총 68m 13 대상은 남자일반부 해바던지기 종목에 대한 시상이었습니다. 시상은 한국실험육상연맹 이주영 회장께서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떠난 한번보다. 서울미루 익산시티 자, 추락이었습니다. 여자 1만구 400m 결승 경기 과연 이 경기에서도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할 것인가 한심있게 신경을 지키기 바랍니다. 네, 여자 1만구 400m 결승 경기 자, 이제 마지막 후면을 맞아 나와서 자, 가장 먼저 식성준의 자수 선수는 선대! 자, 선대인 등고 6매인 신뢰인데요. 자, 선대인 6매인 신뢰 자, 선대인 6매인 신뢰 자, 선대인 반양신청의 하재영 선수 자, 선대인 6매인 신뢰 6매인 신뢰